음악 안녕하십니까 김효석 교수입니다 설득을 잘하려면 리드 시스템을 알아야 된다 시각형인가 청각형인가 촉감각형인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그 세 번째인 촉감각형을 소개하겠습니다 촉감각형은 감성적이다 시각형은 조금 급한 분들이 많고 청각형은 이메는 분들이 많죠 촉감각형은 감성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촉감각형을 구분해 되려면요 설득을 할 때 이렇게 시선을 아래로 내리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는 몸이 여기 있잖아요 내가 몸으로 느낀 것을 기억해 내리는 거거든요 이쪽에서 만지는 거, 피부로 느꼈던 거 특히 손이 제일 많죠 무뚝뚝하고 이성적일 것 같은 사람도요 의리나 정으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촉감각형이었던 거죠 점점 더 촉감각형이 늘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의리나 정으로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도 되겠죠 점점 더 촉감각형이 늘고 있습니다 이 시각형보다는 반응이 늦지만 기억은 오래 갑니다 오히려 시각형은 금방 잊어보는데요 이 촉감으로 느낀 것들은 상당히 오래 갑니다 인간의 뇌는요 손의 감각에 가장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뇌가 하는 일 중에서 거의 1등은 손이고요 그 다음 애가 입이고 그 다음 혀, 그 다음 눈, 귀 이런 순서로 가거든요 왜 자꾸 만지고 싶잖아요 어릴 때도 모르게 자꾸 만지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 게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손을 잡고 싶죠 자꾸 만지고 싶어합니다 손만 만져도 기분이 좋잖아요 또 어디 가면 박물관 가면 만지지 마시오 자꾸 사람들은 만지고 싶어합니다 손으로 느끼고 싶어하거든요 이런 분들이 촉감각형이 많죠 가격이나 비용 절감이나 품질보다는요 감성이나 감각에 의존해서 설득을 해야 됩니다 또 쾌, 불쾌를 중시하는 촉감각형은요 그 유형에 중요한 것이 언어만이 아닙니다 품질이 좋다거나 센스가 좋다는 평가는 이용에는 재질, 형태, 가벼움, 온도 등이 좋다는 평가를 하는 게 더 좋고요 그러니까 재질이 좋다, 더 가볍다 이런 것을 더 좋아한다는 얘기죠 쾌, 불쾌라는 본능적인 부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상품 카다롱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만져보게 하고요 감촉을 느낄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이럴 때는 평소에 감각적인 단어 표현을 연습을 하시죠 푹신푹신 매끌매끌 부드러워도 그냥 부르는 게 아기 엉덩이처럼 부드럽다 또는 촉촉하다 천천히 움직이는 것도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느린, 느린 움직인다 또 숨어드는 것처럼 무릎걸음으로 한 발 한 발 다가온다 뭐 이런 이야기 고객이요 시선을 아래로 내릴 때는 내면에 나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요 기다려줘야 됩니다 시선을 내리고 있다 이건 내면에 나하고 이걸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그리고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밀어붙이지 말고 기다려주십시오 기다려줘야 됩니다 조용하고 부드럽게 설득하십시오 촉감각형은요 감성적이기 때문에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그럴 때 더 설득을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사람들은 세 가지 리더스 시스템이 있습니다 시각형 눈동자 앞으로 올린다 눈동자를 옆으로 간다 청각형 눈동자를 내린다 촉감각형 촉감각형을 설득할 때는 부드럽게 대하십시오 고맙습니다